한나 생명 상대로 조금 스코어는 2대0이지만 어렵게 이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도 연승 이어가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경기하면서 그냥 딱히 별로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계속 경기 하다 보니까 이겼던 것 같아요. 요즘 미드가 지금 트타랑 코르키가 대세인데 그걸 상대한 픽을 찾았고 그 중에서 AD 챔프가 필요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해서 같이 초비 선수랑 여러 챔프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루시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 좋아서 끝내게 됐습니다. 일단 연습 경기에서는 라인전 괜찮은데 이제 대회 와서 계속 첫 판에 하다 보니까 라인전이 좀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중후반 갔을 때 루시안이 딱히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처럼 미드 루시안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. 라인전 단계에서는 다른 미드 1티어 AD들이랑 같이 둔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라인전이 밀리긴 하는데 그 밀리는 것과 중후반의 밸류를 측정해봤을 때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한 구도 정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만의 플레이 구도 정립된 걸로 이득을 보려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초반에 좀 유충 싸움할 때마다 분리하기 시작해서 터져서 그때 좀 힘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물어보니까 질 것 같지 않았대요. 그래서 그냥 뭐 후반 갈수록 저희 조합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애들은 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오브젝트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플레이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. 물론 강팀들을 2대0으로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아직 1라운드도 돌지 않은 아직 초반이라 생각해서요. 6경기 했으니까 이제 5경기 했으니까 아직 3분의 1도 안 했고 저희는 그냥 뭐 아직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벌써 경주를 생각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팀 전체적으로 다 정규 시즌 때 패배 쌓이는 거에는 하나도 걱정하고 있지 않고 만약 지게 되더라도 그렇게 막 1위 1위 하고 그러진 않아서 되게 부담없게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실존 감각이 또 계속 저희가 좋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서 그냥 계속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졌을 때도 그냥 왜 졌는지 바로 한타 끝나고 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그냥 잘 못 싸워서 졌지 조합 자체가 질 조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 한타 때 뭐랄까 본인이 딜하다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원딜인데 그렇다고 사리는 것도 아니고 한타 때 어디 물지 어떻게 연계할 때 과감하게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기다 보니까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승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하고 좋은 원딜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잘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냥 같이 할 때 잘하고 믿음이 가는 선수고 저도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제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고 더 스스로 피드백하는 편이라 그렇게 딱히 할 코멘트는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가서 DRX 경기 한 번 더 보고 그냥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. 5연승으로 계속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너무 이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저희는 최선의 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그냥 되게 쉽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게 최고의 픽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걸 좀 알아주셔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보면서 우리 어차피 바꿔서는 안 한다. 우리 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요즘 다른 분들이 그거를 되게 뭐랄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분 좋게 연승이 이어나가고 싶습니다. 그냥 뭐 여태까지 정규 시즌 해왔던 것처럼 그냥 지금 성적 좋고 계속 이기고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뛰어주는 소리도 하는데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에 들뜨지 않고 계속 준비 잘 하면서 남은 경기들 다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